해볼어보겠니. 안테리에 들이마셔야 되니까. 3개가 다 딱 떠서 몇 초 이상 있어야 돼요. 3개 다 올려야 돼. 어 힘든가 봐. 이거 다 이건 안 올라가면 좋아. 폐 안 좋으면 안 올라가면 좋게. 앞에 좋으면 다 올라가면 좋게. 아 또 경쟁 못겠네요. 한 번 더 해볼어보겠니. 그거 남자가 그거 못하느냐. 이 아이도 폐 안 좋구나. 긴장했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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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아이도 폐 안 좋구나. 어머니도. 대만 씨. 어머니가 3개 되면 민망한데 이거. 아니 연세가 있으셔서 미칠 않아요. 아 힘들어요. 오! 오! 대박. 야! 어머머. 나도 저 다 안 되던데. 알았구나. 이거 젊은 남자들도 잘 안 되던데. 오! 말도 안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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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그래. 아 요령이 있네 어머니. 네 요령 끊어나보게. 아니 요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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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땡기. 딱 잡아. 와 해녀라 다르구나. 딱딱딱 올라가시네 어머니는. 물에 들어갈 때처럼 어머니. 물에 갈 때 같이 하면 형이 하나도 못 올립니다. 야 물에 들어갈 때처럼. 아 뭐야. 야 이뻐라. 니 담배 피하보나 담배 피하보나. 경영이 니 피 안 좋아한 경영이 저게. 아 아니 힘들더라고요. 우애로. 저는 그냥 좀 가수 평가했거든요. 이거 이것도 피하려면. 이건 뭐야.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기준이 있어. 여자는 이 정도 부르면 되고 남자 이거 여기까지 올려야 돼 이거. 아 이걸 마시니? 이건 바깥으로 내부는 거. 여기로. 응 영월이 그래. 불어가지고 띄워야 되는구나 이제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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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2천6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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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진짜. 야 어머니 장난아. 부는 거는 내가 진짜 잘합니다 어머니. 해봐. 허세야. 허세 형 빨리 해. 허세 부르지 마라. 아 근데 워낙 숨이 짧아요 올라오네요 올라와요 잘하네 뭐야 남성 이준이대로 위네 나보다도 못해보세요 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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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는 한결같은거 같아요 나는 한 3천은 가지 않을까? 제발 해둬라 고객님 오! 우와! 우와! 오 마지막까지 넘었어 남자 기준은 가뿐히 넘었네요 어! 어! 넌 야이보다는 더 아 올라압니다 올라 야이베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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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야이보다는 아기르구나 더 아 자세 자세가 안좋았다 야이베이 핑계 다행이네요 아우 박서방은 진짜 짠해요 어머 거리에 쉬워줘 한번 좀 푹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발 올라가자 저 숨이 못달랐어 오오오 끝까지 어몽어몽 많이 뺏긴 못힘세 연습할게 연습 아이고